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한번 조정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가격대로 받쳐주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변수가 하나 생겼죠. 일본의 총리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금리 인상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의 증시 그리고 일본의 증시 비트코인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을 때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엔케리 트레이드 규모가 3.4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코인 시장이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돼요. 비슷한 규모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청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죠.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코인의 가격은 사람들의 심리, 시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이쪽으로 쭉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지지받고 반등을 해줄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날짜로 니케이지 수가 마이너스 5%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3주 전 9월 초부터 64K, 67K쯤에서 하락 조정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50%나 전부라던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연말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단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된 점 바로 이거죠. 바로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어요. 11월이 코앞이죠. 이번에 정치기부금으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테마주식이 정해졌는데 코인에도 주식과 똑같은 대선 테마코인이 있죠. 다 알트코인이라는 점이야. 알트코인. 그래서 알트코인이라서 크게 상승하고 대선 관련이라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상승장이 나와줄 건데 사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인데요. 명실상부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친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프레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정치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이나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너무 익숙하죠. 기아 자동차나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 등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요. 민코인이나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헤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고요. 헤리스가 당선이 되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헤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1만 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1만 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로 숫자 7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숫자 7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